느헤미야 6장. 삼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이셈음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삼발락과 게이셈음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더니, 삼발락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수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님,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여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합니다. 이제 네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해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삼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삼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아임이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카니아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요호하난도 베레기아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